안녕하세요. 산야촌 나라입니다. 쑥 종류가 한 40여종이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쑥을 보겠습니다. 물가 근처에서 자생합니다. 잎이 일반 쑥보다 가늘고 길고 이 줄기대는 털이 없이 매끄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쑥 종류 중에서 이 줄기대와 연한 뿌리까지 나물로 먹는 쑥인 바로 물쑥입니다. 이 줄기대가 털이 없이 매끄럽습니다. 맛과 향이 좋아서 임금님 소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 바로 이 물쑥은 이렇게 봄철에 어린 잎과 줄기 부드러운 뿌리까지 함께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. 또한 잎은 따로 해서 먹고 이 줄기와 뿌리만 데쳐서 나물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. 또한 볶아서 먹기도 하고 초고추랑 무침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고 이 전초 뿌리까지 채취한 것을 1일 5 내지 1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물쑥은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잎이 갈라진 물쑥도 있고 또 잎이 갈라지지 않는 외잎 물쑥도 있습니다. 둘 다 같이 식용약용합니다. 이 물쑥은 단백질, 비타민,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입맛을 돋구고 춘곤증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. 간이나 혈액순환, 위장, 면역력, 항종약, 신장, 당뇨, 해독, 살균, 소염, 관절, 부인성 질환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. 오늘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 그 맛과 향이 좋은 물쑥이었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